가스에 찍는 게 더 맛있었어요 여기 잇디르 입가 저는 정국식당과 홍콩 요리 먹어요 여기 잇디르 입가 오늘 종국식당, 홍콩 요리 먹어요 저요? 한국캐스팅 아직 안 먹었어요? 이제 마치 찾아봐요 짠 홍콩 전통 원한년 오 이거 제일 오리지널 아 이 푹 있어요 이거 진짜 홍콩 유명해요 이거 어렸을 때는 항상 항상 엄마랑 같이 먹어요 오늘의 좋은 장식 이거 원두쌀은 조카라 이것도 홍콩 스타일이에요 짜잔 하하하하 수고하세요 와 나의 오 오늘은 너무 그래서 할게 온통 온통 이거 졸귀졸귀 여러분 먹어봤어요? 홍콩에서 최고 최고 고기 이 동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 고기 다이어트 중 동물 음 5. 어렸을 때 먹은 고기 이거 짜뇨 간장맛 홍콩맛 아니에요 간장맛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이거 논노 오케이 돈 올더 디스 흑덕 아잇 잠깐만요 여기 큰 쪽에 흑덕 없어요 면동에 갈까? 면동은 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면동 가까워 면동에 갈까? 면동에 갈까? 면동에 갈까? 걸어서 가면 20분 그럼 걸어서 가자 그니까 그니까 넌 넌 좀 걸리지 5. 6. 4. 5. 5. 5. 6. 5. 6. 6. 6. 5. 오 이 졸규로 그리고 다리입니다. 양 플라자 양 플라자 앞에서 면 동안 진짜 plus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문장에서 면 동안의あり다. 여기부터 1 아 여기 맞죠 안녕하세요 이거 마차 치즈 핫도그 저희 지금 없어요 3번 4번 어 3번 4번 없어요 아 2번 2번도 없어요? 네 있어요 그럼 2번 주세요 밥도 더 드릴게요 응 설탕 붙여도 될까요? 네 혹시 치즈맛 무슨 소스 같이 있으면 더 맛있어요 아 오늘 케찹에다가 아 케찹 넣어 먹고 있어요 더 맛있어요 케찹 넣어 먹어요 치즈 파우더 아 괜찮아요 그냥 이런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한국에서 제일 고민 허그덕 와우 와우 look at this 저는 20마리에서 허그덕을 제일 맛있었어요 치즈 허그덕 치즈 허그덕 치즈 허그덕 치즈 허그덕 티즈 넘리 쏟은 치즈 해고 치즈 Freeman 뒤 Byz 아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장 꿀맛은 너무 빨라요 K-Style Hub M-What is this? M-I-N-DONG-HA-SEYO M-I-N-DONG-HA-SEYO M-I-N-YONG-HA-SEYO M-I N-I-N-YONG-HA-SEYO M-I-N-YONG-HA-SEYO I thought this, like, M-I-N-GONG-HA-SEYO